이거보다 할 일 잘 안났네 뭐야? 어? 혼자? 어, 네. 그다 하네. 맞다? 아니, 맞나? 우리 이쪽 찍으시는 거 같은데? 네. 맞나? 전화 안 오셨는데, 전화 왔었나? 핸드폰 잠깐 본 사이? 신혼부분도 혼자 오는데? 아니겠지. 전화 안 왔었어. 아닐 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우도 주막 오셨어요? 네, 네. 어, 안녕하세요. 혼자 오셨어요? 네. 네. 네? 와이프가 네. 오다가 좀 다쳐가지고 진짜로요? 네, 네. 어디, 어디 다치셨는데요? 다리를 좀 다치셔서 아, 진짜로? 네, 네. 아, 이거 제가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어디로 가면 방 좀 구경할 수 있어요. 야, 뭐야? 구경할 수 있어요. 야, 뭐야? 야, 너 뭐야? 너 뭐야? 야, 너 왜 왔어? 너 어디로 와? 여기도 어디라고 와? 아, 미안. 이거 뭐야? 이거 뭐지? 너 예약자 없었는데? 너 신혼했는데, 너 왜 뭐 있어? 아, 저 신혼 부부예요. 이거 유덕, 너 나 벗어봐. 어이씨! 유덕한 유덕한, 배우. 안녕하세요.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.